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이즈사스 파이팅! 가자! 가자! 내가 마지막 손이 안 해거든요 너무 말로도 꼭 안녕하세요 오늘 소감 저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아 그래요 지금 불러나오는 이미 왕관 이슈 인생이라는 이슈에 저는 뭐라고요? 쇼하지 마세요 어쨌든 정말 오늘 행복합니다 이 공연을 하면서 지금 우리 다같이 뵙도록 땀 흘리고 계시죠 네! 근데 뭔가 힘들지도 않아 오히려 벚꽁이 제가 체력을 쏟아쓰면 불구하고 에너지가 채워지게 이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오래 이 무대를 한 곳에서 노래하고 싶네요 함께하실 생각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당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참신 많이 받으세요 네! 열흘째 십수! 네! 여덟시 삼십시 여덟시 삼십시 여덟시 삼십시 여덟시 삼십시 여덟시 삼십시 여덟시 여섯시야 여섯시 아 여섯시 제가 알겠습니다 아 정말 아 아 오늘도 같이 함께 네 부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한 진짜 오래오래 오는데 네 네 고고 그리고 우리 다 힘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태어난 거 살아봐야 되잖아요 살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진짜 버텨서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서로 의사하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함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 작은 행복에서 많은 걸 느껴서 그 안 좋은 분들을 서로 잡아 그냥 눌러버려주세요 저도 힘들 때가 아니겠지만 힘든 것보다 마이데이 분들 앞에 마이데이 분들이 행복한 걸 보면 전 정말 다 겠어요 정말로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마이데이 분들이 저한테는 저희한테도 다 엄청난 의지가 더 힘이 되니까요 마이데이 분들도 저희 음악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왼쪽 중인 마이데이 입니다 어차피 제 인생에서 절대 아마 아마 뭐라 해야 될까 말이 또 너무 길어졌는데 나빠져 제 인생에서 두 번 더 신은 암스를 운명이라는 인형 너무너무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마이데이 분들 내가 배우실 수 있어서 마이데이 분들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대체 전생에 어떻게 자라나 너무 감사하고 많이 더우 싶은데 집갈때 이럴때 끝까지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연출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연출내주셔서 계속됩니다